가끔 뉴스에도 등장하는 독이 강한 문어 블루링 옥토퍼스입니다. 작은 격리통에 넣어놨는데 밥줄 때마다 뚜껑 여닫기도 불편하고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사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중으로 막아놨습니다. 탈출하면 위험한 것도 있지만 돌틈에 숨어서 어디있는지 찾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손님들이 꾸미, 낙지, 꼴뚜기라고 놀립니다. 이제 수조에 넣고 물을 채웁니다.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이놈은 나오기 싫은가 봅니다. 만지기는 무서운데... 사실 물리지만 않으면 안전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먹이로 작은 냉동새우를 녹여서 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먹으러 가나요? 왼쪽 문어에게도 냉동새우를 줬습니다. 이놈은 움직이지도 않네요. 둘 다 냉동새우는 별로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생이 새우를 줍니다. 새우가 잘 돌아다닙니다. 새우가 잘 돌아다닙니다. 어? 느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빨판에 붙으니 도망가지 못합니다. 새우가 아직 살아있는지 꿈틀댑니다. 다른 생이 새우가 문어에게 접근합니다. 좀 전에 잡은 새우는 아직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붙었다. 와 붙grㅠㅠ 예uszinda 모양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개 두 마리나 먹어서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